안녕하세요. 가바소입니다. 올해 여름 KTNG 상상마당 춘천스테이에 다녀왔는데요. 자세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상상마당 춘천스테이는 춘천역과 남춘천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층에는 로비와 세인트콕스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조식은 주말에만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층은 스탠다드 객실, 3층은 디럭스 객실, 4층엔 스위트 패밀리 객실이 있습니다. 패밀리 트윈 객실로 가볼게요. 더블 침대 1개와 싱글 침대 1개가 있네요. 아담하지만 깨끗하고 갖춰야 할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욕실도 깔끔하죠? 지하 1층에는 헬스장, 갤러리, 세탁실 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세탁실과 간단히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자판기도 준비되어 있네요. 운동을 할 수 있는 히트니스 공간도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히트니스 옆엔 아트 갤러리가 있어 전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상마당 앞들에는 북한강 의암호의 수변공원 테크로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너무 잘 어울리는 데이트 코스입니다. 상상마당에서는 김우진 작가의 개인전 주토피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물 조형물에 다양한 색이 입혀져 있어요. 조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음식이 깔끔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의암호가 주변에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호텔이었습니다.